자, 오늘 경기 포항의 긴 친정, 바로 포항이 길러내 프라시아과 홍윤상입니다. 홍윤상의 결정이었습니다. 이제는 4대2, 또한 추가 시간, 추가 코너에 펑트되는 홍윤상, 포항이 두꺼처럼 프라미야. 자, 프로뉴스 출신이고, 독일 부대, 유럽 부대에 가서 도망장을 내밀었다가 돌아온 포항의 아들입니다. 맞습니다. 홍윤상은 오늘 경기에서 부채 트윗에서 정말 알차한 댄스 화를테내고 있어요. 네, 10년 만에 우승까지. 자, 이제 족보체의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포항 스텔러스 홍윤상의 공간 추가 시간, 골만을 건드립니다. 아, 오늘은 정말 홍윤상 선수가 내 개인 체인저라는, 네,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를 드리고 있는데, 아, 기가 막히고 너무 빨리 담아차기네요. 개인 체인저의 지금 이 홈런슛, 아, 매우 필살기였습니다. 아, 정말 뭔지 주시겠어요. 정말 정확하게 잘 담아 잡고요. 이 골만 위쪽 상단을 때린 줄 알았습니다. 아, 홍윤상은 누가 차기 전에, 이렇게 또 위치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작되는 포항 보고, 네, 아주 멋지게 담았습니다. 아, 김윤상은 앞서기 입속해 보겠습니다. 동일 투입한 서운숙국이 후방관에 제목서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서의 변화가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왼쪽이 심상민 선수의 투입, 그리고 왼쪽이 홍윤상 선수의 투입. 사실 또한, 오늘 백지에 있는 선수로 왔을 때, 우리 고발 선수 taraf buenas뎀